저는 노르웨이에 3년 동안 어렸을 때 그래서 스타킹에 비올로적인 부모님을 찾기 위해 왔습니다 부모님은 지금 와서 찾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 결심이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29년 동안 노르웨이에서 셀리나로 살아왔는데요 그동안은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작년에 한국을 방문했다가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보면서 나랑 너무 많이 닮은 것 같고 또 저 둘 중에 한 명이 나의 가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좀 더 부모님을 찾는 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찾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한국 이름이나 생년월일을 알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사원천이 찾아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름과 생년월일이냐 한국 이름은 박미화 12월 1984년에 태어났습니다 지금 뒤에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 셀리나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단서인데요 84년생이고요 6월 12일 84년 6월 12일 생으로 일단 돼 있고 박미화라고 이제 지금 저희 앞에 입양했을 때 병원 차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입양 기록수입니다 네네 혹시 그 셀리나 씨는 그 이 사진이 태어나서 얼마만에 찍었던 사진이라는 정보를 알고 계십니까? I don't know exactly how old I was but I guess like between 2 and 3 months 사진을 좀 오래 4개월 정도의 사진으로 추측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입양 당시 어린 시절의 그 이야기를 이번 기회에 처음 보시게 된 이제 기분은 어떠신지 지금 상당히 복잡한 심정이고요 또 계속 이제 저를 낳아준 부모님을 찾고 싶다고 생각을 해 왔고 오늘 그 홀트 센터에 가서 이제 직접 방문을 했거든요 이름하고 나이 생년월일은 사실 홀트 센터에서 추정해서 지어준 이름과 생년월일입니다 가서 학을 해보니까 네 그런데 오늘 가서 중요한 정보를 얻었는데요 어디서 자기가 발견됐는지를 주소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좀 보시면 성북구 장이 이동 김 씨의 신고로 파출소에서 아마 보내진 것 같습니다 분홍색 거패대기 그리고 노란색 속포대기에 쌓여져 있었고요 그렇죠 그 어머님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이목구비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어떤 실제가 아니고 TV 불안을 통해서라도 어떤 기체 같은 교감 있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발견 당시에 단서가 있기 때문에 네 보신다면 100% 아실 겁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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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4년이예요. 저는 퀴즈 테이블에 앉아있어요. 엄마가 항상 색상의 옷을 입고 싶어요. 사진만 보더라도 정말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의 모습이 보여요. 표정으로 다 보이죠. 사진만 봐도 너무 행복해 보여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혹시나 동양인이라서 잘하는데 문제는 없었는지 좀 힘든 점은 없었는지 양부모님이 어렸을 때 제가 입양이 됐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르게 생겼다고 말을 해주셨는데요. 학교에 갔는데 아이들은 다 금발이고 파란 눈을 가지고 있는데 셀리나만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서